소원 안녕? 아니, 안 안녕. 맛있냐? 에이, 남해. 응. 나 그거 영어 단어 뵐게. 응. 진짜 오늘까지 다 외워야 돼? 어, 그거 완전 기본 단어들이야. 안 외우면 독해는 시작도 못 해. 아... 야... 너 머리에 저 스크나 지금 안 보여? 나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, 지금? 야, 애 먹는데... 엄살 부리지 마. 외워, 무조건. 예. 외워야죠. 압류. 해봐야지. 이거... 어, 이 머리. 음, 이거 왔어. 이거 어디 거야? 야, 미쳤니? 라스트 긴머리! 너 이게 이렇게 칼을 줄이 많잖아. 야, 벡터. 벡터? 너 벡터! 야, 야, 너 어떻게 벡터 이거를? 벡터라고! 아, 아, 아... 야, 너 없어? 단지 없어? 뱉 들어, 내 머리가 다 맛있어.